이 공간을 원래 할 때 오늘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는 평생학습은 저희 구에서도 심혈을 기억해서 요즘에는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학습에 대한 열기도 늘어나고 욕구도 늘어납니다. 이제는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평생학습을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성장에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 그러면서 제가 장인들을 찾아서 다녔고 그 장인들을 다양한 분야에 찾아서 일과 교육이 사실은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내기 위한 평생 도서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잘 또 좋고 없던 곳이 생기는 게 더 좋잖아요 한남동이 오니까 깔끔하고 주차 공간도 넓고 교육받기에도 쾌적해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받으러 자주 올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